검은 침출수가 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언덕 위에는 포크레인이 AI 매몰지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매몰지 안쪽에도 침출수가 물웅덩이처럼 고여 있습니다. 퍼낸 흙 사이로 썩지 않은 알들도 보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AI 양성 반응이 나와 오리 4,600여 마리와 오리알 10만 개를 묻었던 나주의 한 매몰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오리 7만여 마리를 묻은 전남의 또 다른 매몰지입니다. 주변은 모두 마른 땅인데 매몰지 인근에만 침출수가 솟아오른 웅덩이 10여 개가 확인됩니다. 모두 미생물 분해 방식으로 작업한 매립지입니다. 미생물 분해 방식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정부가 권장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가금류 사체와 분해 미생물을 넣고 묻는 방식입니다. 검증 없이 도입하다 보니 비가림 시설 설치와 침출수를 저장하는 저류조 설치 규정이 정부 집집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초 조성한 AI 매몰지입니다. 비가림막 시설은 전혀 돼 있지 않고 간이로 덮어놓은 비닐막은 이렇게 찢어져 방치돼 있습니다. 비가림막 없이 방치된 매몰지 위로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고 사체와 함께 썩어 매몰지가 하나의 거대한 침출수 구덩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업체도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다. 업체는 침출수 구덩이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매몰지가 전남에만 80여 곳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비가름 시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따라 차는 거죠. 그래서 아래 이렇게 파보면 사체좋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미생물 매몰 방식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지난 3년간 전국에 339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곳이 전남 15개 시군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매몰지는 흙을 꺼내 퇴비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침출수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어 그대로 주변에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